일단 간단하게 클리커 먼저 소개해드릴건데요. 클리커 들어보신 분 있나요? 네.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클리커는 클리커 소리를 누르고 강아지에게 보상을 주고 클리커 소리를 누르고 강아지에게 보상을 주고를 반복을 해서 강아지가 나중에는 클리커 소리가 난 후에는 간식이 나오는구나를 먼저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잘하는 행동을 포착해서 클리커를 눌러서 보상을 주는 원리로 이용됩니다. 클리커는 대부분 트릭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. 자위 트릭은 아이 발냄새, 백업, 안경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발냄새? 잘했어. 아이고. 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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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잘했다. 아이 발냄새? 그렇지. 오케. 물어보카고 있잖아요. 오버컬리 중에서도 검은색이 많은 편이라서 cri전복음식을 2위 원ique 감사합니다.